한 번인 소심하게 대표님 힘내세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큰 고민을 항상 분노하시고 하시는 곳이잖아요 잠깐만 지금 속보 떴다는데 한두근 해냈다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대표님 나오면 기분 좋다 여야 한동훈 제안 여야 의정 합의체 환영 여야 의정 협의체 긍정적 합리적 안 나오면 제로 베이스 논의 맞습니다 한동훈 해냈습니다 여러분 해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내셨습니다 대표님 해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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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대표님 화이팅 해냈습니다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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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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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으셨습니다 웃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진짜 또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하나씩 풀어갑시다 진짜 그 약간 웃으시는 거 봤어요 아 아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하나씩 풀리는 거 이게 원래 처음이 어려워요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